라이온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팬 여러분 사이 anh 이 의상 그것도 영어 전이의 기업으로 지켜줍니다 등장한 기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즐거운 기업은 라고 공정적으로 한 번 후팀의 제작 연구소 이렇게 해서 기분 좋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잘생겼어요 아유 잘생겼어요 아유 잘생겼어요 아유 잘생겼어요 아유 잘생겼어요 자 우리 전남 선수를 가시면 우리 팀 팀에서 경기 때문에 경기 때문에 공상에 있어서 아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우! 3! 우! 우! 3! 우! 우! 3! 우! 잘생겼어 어휴 늦게 나왔지만 하겠다 확실히 더울 수가 없는 느낌이야 네 네 퇴근 마세요 퇴근 마세요 네 잘생겼어요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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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산, 이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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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산 사이사, 이산 양산, 이산 내 있는 선수 출고다 어 꼬마이들 이런 선수는 희망 앉아 이런 선수うん 없다 이게 장비 아이가? 팬들이 준비했지 꼬마이들 위해서 내가 3개 해 먹어 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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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구단에서 좀 준비가 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린이들한테 좀. 우리가 형 아닙니까? 좀 더 가깝게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워낙 사람들도 많고 한 분 한 분 그렇게 다 못 해드려서 더 재미있게 생각하고요. 그래도 최근에 조금은 좋아졌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데 야구장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파이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팬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. 라이언즈파크로 옮기면서 팬들하고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었는데 이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팬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구단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런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일일이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많이 와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경기장에서나 팬서비스나 열심히 해드리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일일이 진짜 뭐 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계시고 어... 다 일일이 사인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하고 싶은데 좀 다 못해드린 것 같은 건 죄송하고 어쨌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좀 승헌한다고 하고 연락해주세요. 자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이벤트 하면 더 적극적으로 사인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